그거 알아요?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. 제 친구들도 언니 얼마나 존경하는데요. 존경? 쓰레기 같은 남자 새끼들 다 토막내버렸잖아요. 난 쫄아가지고 남자 자지밖에 못 잘라봤는데. 아 씨, 여기서 나가면 졸라 자랑해야지. 총 58번은 나이도 어린데, 여기 왜 왔어요? 남자 자지를 잘랐거든요. 응. 가도 돼요? 좋습니다. 사랑합니다. 언니. 언니가 진짜 마스크 걸이에요? 응, 맞아. 아, 씨X 대박. 여기서 마스크 걸어 영접한 줄이야. 언니. 언니 일부러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죠? 소장한테 잘 보이려고. 혹시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? 할 거면 나도 데려 나가줘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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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